자, 이쪽에도 돌 많다. 여기 돌 한번 들춰보자. 여기 물에 들어가야 돼, 물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여기. 안녕하세요. 카메라 처음 동영상 촬영하나 봐요. 아, 무서워. 친구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여기서 체험해루지를 하려고 합니다. 바다에서 뭐 잡아봤어요? 뭐 잡아봤어요? 물고기랑 잡아봤어요. 물고기 잡기 어려운데, 와 대박이다. 레츠 고! 물이 빠졌을 때 이런 갯바위랑 이런 데 보면 문어도 많고 낚지도 많아요. 그래서 문어나 낚시 한번 찾아볼게요. 돌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쪽에. 여기 돌멩이 한번 들춰볼까? 짠! 아무것도 없네. 돌멩이 밑에 너무 많은데 이렇게 들춰보면서 보면 어? 저거 봤지? 봤지, 저거? 네. 저거 봤지? 우와. 엄청 빠른 거 지나갔어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개 잡자. 개, 개. 우와, 엄청 빨라. 개 잡았어? 엄마, 나 소라 찾았어. 소라 찾았어. 어? 뭐야, 그거야? 바다지요. 우와, 지렁이. 이걸로 낚시하면 되겠다. 소라는 죽은 거 아니야? 봐보자. 보자. 얘는 죽은 거예요. 속이 없잖아. 없어서 죽은 거야. 돌을 살살 들어오면 봤지? 엄청 빠른 거야, 여기 지나갔어, 여기. 꽃게, 꽃게. 여기. 우와, 꽃게. 우와, 엄청 빠르다. 우와, 엄청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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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엄청 빨라. 이야, 잡았나? 아, 놓쳤어요. 어, 여기 있다. 우와, 진짜 빨라. 우와, 진짜 빨라.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아저씨는 제일 무서운 게 개잖아. 왜요? 깨무니까 그래서 싫어해요. 개는. 암수 구분한 거 알아요? 아니요. 얘, 배 봐봐. 동그랗죠, 배가? 응. 이렇게 동그라면 안놈. 응. 얘가 세모처럼 생겼으면 순놈. 자, 이쪽에도 돌 많다, 여기. 돌 한번 들쳐보자. 여기 물에 들어가야 돼, 물에. 친구들 일로 와봐요, 여기. 돌멩이 들쳐보세요. 어, 그 돌 들쳐볼래? 응. 왜? 왜? 어? 왜? 문어. 문어가 있어? 문어 있대, 친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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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빨리, 빨리, 빨리.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꺼집으면 안 돼요. 오, 여기 문어인가? 어, 낙지 같은데. 아저씨가 봤을 때는. 오, 돌멩이 끌렀네. 돌멩이 끌렸어요. 어떻게 잡아요, 얘를. 오. 잡았다. 고대로 엄마 보여주세요. 엄마 쳐다봐봐요, 엄마. 와, 잡았어요. 이거는 문어가 아니고 낙지예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문어가 8월부터 9월 15일까지는 잡으면 안 돼요 금옥이라서 낙지는 괜찮습니다 다리가 길어요 낙지는 문어는 다리가 짧고 넣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주도 낙지는 제주도 돌낙지는 탕탕해서 드시면 안 돼요 꼭 삶아서 드셔야 됩니다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어때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제주도는 약간 법이 많아서 또 해가 지고 나서는 잡으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해 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낙지도 잡고 개도 잡아가지고 같이 끓여서 먹으면 되겠다 알았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재밌게 해를 지르다가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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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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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